어? 당신은 미주리 사람입니까? 저는 미주리 사람입니다. 헤일리는? 헤일리 특별 미주리 사람이에요. 왜 특별해요 저는? 나쁜 쪽. 나쁜 쪽.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나쁜 쪽으로 미주리에서 특별한 사람이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 소중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 영어 가르쳤을 때? 학생 많이 생각해요. 좋은, 좋은 어린이였어요. 그러면 똑똑한 학생이 기억에 남아? 아니면 재미있는 학생이 기억에 남아? both are good. 다 좋아? 수업이 저는 바나나 보여줬어요. 저는 이거 몰라요. 이거 안 먹었어요. 어린이 선생님 거짓말. 로건이는? 몰라요 몰라요. 바나나 뭐야? 바나나 안 먹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학생 바나나 가지고 왔어요.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바나나 과자 이거를 다 받았대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추억이야. 허니는 우리 부모님이랑 뭐 할 때 좋았어? 기억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은, 좋은 시간. 다 좋은 기억이었어. 안동? 안동 하회마을 좋아해요. 안동 하회마을 같지. 하회마을, 그리고 구미에 자전거로 탔어요. 맞아 구미에서 자전거 탔고 그리고 고모랑 우리 포항 갔잖아. 포항 네, 서핑했잖아.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서핑하고. 백백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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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형이랑 백백보이. 백백보이랑. 산책했어요. 산책했는데 많이 걸었어요. 응. 날이 너무 더워요. 어, 날이 너무 더웠어. 어, 그래서? 네. 그래서 백백보이. 이제 백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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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백백. 저는 한국말 진짜 나빴어요. 백백. 한국으로 이거 뭐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었어요. 근데 몰랐어. 몰랐어. 근데 우리 오빠는 뭐라고 얘기했어? nothing. 그냥 웃어요. 오빠는 아마 알아들었을 텐데 그냥 웃었어. 그리고 허니는 그냥, what? 이러고 그냥 갔어 계속. what? 백백? I don't understand. 그래, 오빠랑 로건이는 성인이었고 백백보이는 그때 몇 살이었어? 초등학생이었어. 아, 초등학생이었어. 그러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팠겠어. 그리고 영훈이가 집에 왔을 때 고모한테 말했어. I keep saying, 백백, 백백. But he doesn't understand. 그래서 내가 로건이한테, 야, 집에 가자고 백백했는데 왜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로건이가 바로, 아, 백백. Go back. Go back. Go back. 그 백백보이 영훈이 야구 좋아해. 맞아, 영훈이 야구 좋아해. 기억됐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 여기 세워두고, 와이너리에 가는 거예요. 한국 등산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쉬운 길입니다. 조금 더워요? 조금 덥지? 아, 네. 물이... 응. humid? 네, humid. 응, 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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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해요, 습해요. 제 남편 한국말 진짜 많이 늘었죠? 남편 한국어 공부 어떻게 했어? 나에게 싸워요. 나에게 싸워요? 한국말로 싸워? 저는 잘 들었어요. 잔소리 할 때? 맞나, 맞나. 내일, 내일. 네. 이게 바로 생존 한국어다. 제가 와이너리 도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 이후에 이렇게 빨리 혼자 갑니다. 헬로우. 커피 다 먹었어? 네. Cheers, we made it. 저기 있네, A-frame. 이 남자는 왜 이러는 걸까요. 평일 점심에 뭐 먹고싶어 허니가 좋아하는거는 미역국 그리고 볶음밥 미역국이랑 볶음밥이 로건이의 최애에요 불고기 떡밥? 떡밥? 고추기름도 있어 그래서 만들 수 있어 두부랑 요즘 로건이가 점심때 집에와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어요 여기 너무 예쁘다 앉을까? 여기 잠깐 앉아야겠다 우와 여기 진짜 퍼펙트 근데 미국에 왜 이런게 많아 허니?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은 두고면 가족이 이거 샀어 이 사람은 귀엽게 되게 좋아 이거 그치? 허니는 만약에 도네이트 할 수 있어 기부할 수 있어 이 의자를 어디에다가 기부하고 싶어? 골프코스 매일매일 여보 안녕하세요 내가? 골프코스 가서 골프치고 여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나는 골프를 못하는데? 괜찮아 저는 잘해요 저는 잘해요 대신저음으로 가방 Calm up 좀 가방 시작했어요 난이도 내 반encia 난이도 아니 난이도 내 반e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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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